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CCTV 영상이 조작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현대 기술의 문제는 문제점을 시사하는 범죄의 몫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에서 주인공 뷰티의 친형 테세우스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배우 칼럼 터너가 주인공으로 등장 영국 BBC와 헤이데이 미국의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해 화제가 된 드라마 살인 두 명을 쓴 군인 그리고 CCTV 속 포착된 진실과 거짓을 쫓는 경찰들의 이야기 더 캡처 시즌 1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영국의 사건 현장 첫 출근에 얼떨떨떨해하는 강력범죄부 경위 레이첼 캐리는 원래 직장이었던 대테러부서에서 공을 세워 어린 나이에도 승진과 함께 강력범죄부로 넘어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야심가였지요 이른바 눈높이 맞춤식 수사법으로 스무스하게 사건을 풀어나가던 그녀는 대테러부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부름에 급히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들의 대화에 열심히 끼어드는 경제 이토록 요란한 소음의 원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해제한 탈레반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반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군인 쇼 에머리 그의 항소심 때문이었지요 그의 재판에서 당시 동료의 헬멧에 부착되었던 저가형 액션캠 속 영상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고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로 인해 이대로 영영 범죄자 신세가 되는가 하던 그때 모든 의혹을 떨쳐줄 영상 전문가의 등판 아 그럼 그 전문가 말을 들으셔야지 증거 영상이 촬영된 카메라에 결정적인 단점을 지적하시는 전문가 아저씨 변호사 측은 증인의 정보에 따라 새로운 개정판을 공개 크로켓 쇼는 가까스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결한 사회인이 된 기념으로 파티를 즐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 친구 선 시계 넘네 단지 증거가 불확실했을 뿐 친구 중 일부는 쇼의 결백을 믿지 않았고 뒤늦게 흥분을 가라앉힌 남자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는다고 말해준 헤나를 찾아 나서는데 완전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게 된 쇼 그리고 이어지는 데시멘트 웃음으로 화답하는 헤나덕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핑크빛으로 물들고 다음 데이트를 기다리는 선남선녀 커플로 거듭나는 듯 했으나 현장을 cctv로 모니터링하던 감시원은 돌연 벼란간 접수된 폭행사건 신고에 자다 말고 출동하시는 레이첼 캐리 경위 하견 제이언 직장인맥 가리지 않고 용의자의 신원 확인에 성공한 그녀는 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쇼는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다시 쇠고랑을 찬 채 돌아온 익숙한 장소에서 경찰들은 확실한 영상 자료를 입수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심문하게 되고 여전히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남자에게 직접 그의 범행을 확인시켜 주기에 이르는데 cctv 속 영상에 나타난 것은 기억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쇼 자신이었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격분하고 마는 주인공 그리고 이토록 거짓이라고 외쳐대는 글을 보며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게 되는데 본격 완벽한 증거 뒤에 가려진 미스터리의 시작 하루아침에 감옥 탈출 솔로 탈출에 이어 기억 탈출까지 이 프로탈출러에 멘붕으로 가득 찬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캐리 경위는 이 의문의 사건을 캐리하사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쇼는 스스로의 결백을 인정받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점차 드러나는 거대한 음모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한 남자의 고군분투 영국의 미스터리 범죄 드라마 더 캡처 시즌 1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